성경의 성경은 굿뉴스 성경의 성경의 성경 성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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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성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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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나움 1장에서 3장의 통수업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요나 선지자와 나움 선지자는 모두 아수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둘째, 나움 선지자는 는의외가 물로 진멸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셋째, 나움 선지자는 는의외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넷째, 나움 선지자는 는의외가 피의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섯째,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 스스로 잔인함을 자랑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나움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큰 글자 일련일독 통독 성경이 출간되어 오늘부터 이 책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 200일, 나움 1장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지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말미 아마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말미 아마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물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털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몽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별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후 미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숙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경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 도다. 네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네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돼,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이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움 3장, 화이슬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내로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하면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곡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모퉁이의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기러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십니라. 오늘 우리는 나움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 는회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은, 그곳이 포악과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만적으로 주변의 민족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잔악성과 광포로 인해, 나움 선지자는 아수르를 사냥하는 사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50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는회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는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극률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이제 는회는 순식간에 피해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죽어가는 는회의 사람들을 보며, 누구 한 사람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며, 그들이 압제했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아수르의 무너짐을 보고 기쁘할 것입니다. 제국의 시작도 멸망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인메ibles 자 1년 후 아저씨가 아저씨가 ordin기 규칙 네 그렇다면 속죄를kins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